자연스럽게 핑 뜯는데? 이거 하나 줄게. 핑둥이 씨의 저한테 왜 자꾸 상승무려 하시는 거예요? 저랑 친하세요? 굴렷이라는 별명 주시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루루당 그렇게... 굴렷이 아닌데? 맞아. 루루당 토끼잖아. 이거 봐요. 귀 달린 거 봐요. 저 토끼잖아요, 누가 봐도. 토끼자는 토끼. 여우는 중마트로 잘하는데. 아니 그냥 그렇다고 언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두 번째 여자들의 전쟁. 대결 없이 둘이서 싸다고. 이거 재밌겠다. 둘이서 싸다고 다음에 멤버들이랑 현실화방 하게 되면 이제 누구랑 할지 멤버 지정도 하는 거예요. 한 명 딱 골라서 그럼 포병하는 걸로 가는 거야. 오, 싸다고 토너먼트. 지금 개 웃길 거 같긴 한데. 야, 릴파! 너 나와! 토끼는 치지 되네? 뭐야? 공주의 뺨 때리기 게임. 이거 재밌어? 아니 나 기억나. 나 이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오른손으로 이걸 막 휘두르는 거거든요? 다음날에 오른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나도 그랬어, 언니. 마우스를 잡고서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나도 언니. 핸드머쉬를 못 잤어. 오른손이 힘이 안 들어가서. 핸드머쉬를 못 잤다고? 아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나 마우스 잡기가 힘들었어. 아이는 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발레하는 르르 님 보셨어요. 아이고, 르르. 아이고, 기침해. 나 잘하지, 언니? 왜 웃어? 잘하지? 웃겨? 아 씨, 개 웃겨. 그렇게 웃긴가? 재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채팅창에서? 엘레강스, 르르 땅. 엘레강스예요. 너무 멋있어요. 앙뚜쪼아. 앙뚜쪼아, 헬로? 아니 이거 무슨 자세냐고. 이런 자세 없어? 아 개 귀엽네 진짜. 맞을라나? 오, 뭐야? 하나 잡았습니다. 우와! 르르 땅을! 우리 르르 땅아! 계속 내 이름! 키스 엄마! 부모님 다음 배그 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희 차 어딨죠? 르르 땅. 그거 할 거야, 그거. 문 닫고 수련할 거야. 해당 수련.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 그 전날에 리허설을 새벽에 막 했거든요. 르르 땅이 옆에서 계속 막 탕 탕 후루 후루 막 이러면서 계속 계속 뭔가 해. 막 고양이 막 이러면서 막 챌린지 계속 해 옆에서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막 고민중독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알려주겠대. 세구가 옆에서. 나 가르쳐줘! 나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옆에서. 나도 옆에서 막 배우고 있었다? 인언니도 고민중독 배우고 있었다고? 엔 가만히 있었지 않나? 끝나고 몰래 혼자 춘 거야? 이렇게 추는 거였나? 하면서 이렇게 동작 해본 거 아니야? 혼자 자기네 양치하면서 거울 보면서 춘 거 아니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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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잉버거 마지텐시. 제이 엔티가 되게 많네. 젠투 마지텐시. 진희 마지텐시. 멋있게 감사하네. 주르르 마지텐시. 젠투는 좀. 아니 그냥 제이가 많다고. 옥타버스에. 한번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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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잘 있긴 하겠네. 재밌겠지. 해봐? 여름이니까 바다가. 아 비키니 방송? 나도 이거 봤어. 썸네일 이거. 뭐야 이거. 일러스트잖아 일러스트. 인마 일러스트야 돼 인마. 이게 지금 일러스트가 지금. 나는 다 보여 지금 이거. 나는. 나는 다. 다. 다 보인다고 인마. 일러스트가 지금. 이분 완전 신나게 그리셨는데 이거. 근데 뭐 가끔씩. 리프레쉬용으로 그럴 수 있지. 너무 멀하진 않았다. 근데 다 싹 건전이래. 아 그래? 야 그거 씨. 저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미치마 그거. 아니야. 그거 보려고. 말로는 건전이래 놓고는. 코피 지질 흘릴 텐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아니야 아니야. 나 완전 느꼈어. 그거 언니가 있지 말라고 하면 안 입어야지. 오케이. 안 돼. 안 돼. 르르 입지 마. 하면 안 입어야지. 안 돼. 르르 입지 마. 형들아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자. 기존에 나한테 먼저 테스트를 받아. 나 주키니 컨텐츠로 이거 입을 건데 어때. 흠. 구가땅만 보려는 거야. 그럼 내가 보지 누가 보냐. 내가 봐야지. 내가 언니인데. 친한 언니인데. 그럼 뭐 모르는 놈 잡아당겨가지고. 제 비키니 입은 거 좀 봐주세요. 뭐 이럽니까. 나니까 보지.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이거. 당연히 님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버거 땅한테 허락을 받는 게 맞지요. 다들. 음룡한.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다 응. 건전해 해놓고. 다들 코비 질질 흘리면서. 다들 괜찮다고 했던 거예요? 사. 사. 이때. 맨독사. 버거 언니가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언니 말을 잘 들으니까. 안 입어야지? 진짜 꼭 9년이랑 버거 언니. 진짜 무조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음. 보포 게임은 그냥 여섯 명이 살 수가 있어? 아 맨 만들어주면? 아 맨 만들어주면 너무 좋지. 하느님이 얼마나 많은. 민호석이 콘텐츠를 참가해줬더니. 갑자기 공포 게임을 같이 하게 됐다니. 근데 공포 게임 같이 하자는 게. 이게 뭐냐. 콘텐츠 이렇게 같이 초대해주는 거지. 아이 그럼 그건 좋은지. 코가 땅은 공갱 같이 하시면 잘 하시던데요. 잘 하시던데요? 무슨 영상을 보신 거지? 그런 다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혼자가 안 하는 거는 전혀 못해요. 내가 옆에 있어줄게.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네. 아 옆에 있어준다고? 아 르르가 플레이 하는 거면 볼 수 있지. 아니지. 언니가 하고 내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지. 아 하려고 했는데. 아 옆에 있어줄게 좀 먹어. 언니 나 옆에 있으니까 게임해봐. 이건 안 돼. 왜? 직접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가? 그래 그걸 못하겠다고. W 버튼을 못 누르는 거야? 그래. 화면을 못 돌리겠다고. 막 설레는 딸처럼 키보드 같이 눌러주고. 손 포개서. 손 포개서 키보드 같이 눌러주기. 이런 거 하는 거지. 아 뭔 소리야. 이렇게 볕을까 봐. 너무 개 무서워가지고. 아 언니 이게 W야.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아 아니야.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이거. 이제 재미로 MBTI 얘기하는 거고. 전 진짜 MBTI에 가몰입하지는 않거든요. 치라고 나쁜 게 아닌. 티도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 세상에 치가 없으면은. 어쩔래. 그래서 저는 르르 땅을 보면서. 내심 속으로 좀. 미안이 됐던 거 같아요. 나 정도면 티 아니지 이런 거?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꺼내지 않은 말들은. 르르 땅은 내뱉는 걸 보고. 미안. 칭찬이지 칭찬. 저는 뼈 해장국. 육개장. 감자탕. 그리고 콩나물 해장국.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순대국밥은. 아직 그렇게 맛있는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순대국밥 맛집은 한 번도 못 가봤어. 근데 나도 순대국밥 안 좋아해. 순대국밥은 서울 쪽이지. 부산은 순대국밥 잘 안 팔지 않나? 무슨 부산이 순대국밥으로 유명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순대국밥은 잘 안 먹는데. 그냥 뭔가. 이 국밥에 들어있는 순대가 별로야. 저는 순대는 탱글탱글하고. 쌍장에 찍어 먹는 맛에 먹는 건데. 약간 그 고기 으깨져 있는 거 들어가 있는. 퍽퍽하고. 별로? 별비다. 저 해장국이 약간 감자탕이랑 거의 비슷한 거 맞지? 난 그거를 왜 해장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비리지 않나요? 나한테는 약간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오히려 그 비린 냄새가 더 증폭되는 느낌. 돼지국밥. 해장국 이런 거. 저는 오히려 시원한 거. 약간 냉면 빌면.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좀 작아. 붕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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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